어제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포근한 절기 입동이었는데요. 밤사이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오늘 따뜻한 겉옷과 우산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침 출근길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모습 보시면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각별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낮까지 10에서 40mm가량 더 오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6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낮부터는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8도가량 떨어져서 오늘 15도에 그치겠는데요. 기압차에 의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위험 요소 점검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밤사이에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포근했던 어제 열기가 쌓여 있어서 아침 현재 기온은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부와 서부지역 19도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지역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15도, 서부지역 14도에 그치겠고 동부지역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 15도에 그치면서 오늘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풍으로 인해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5미터까지 매우 거세게 일면서 오늘 오전 중에 풍랑경보로 강화될 수 있겠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바다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위와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기온 변화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